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초년 고생은 사소하더라도 말년은 아무쪼록 평안하고 무탈해야 합니다. 평안한 말년을 날씨로 치자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일 것이고, 바다로 표현하자면 마치 호수처럼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편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달콤한 한마디에 눈과 귀가 멀어 말년에 스스로 경랑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남은 인생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에 선하죠. 고되고 비참한 너덜너덜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것은 불굴의 의지로 거친 인생을 헤쳐나오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고, 넉넉히 있다가 말년에 눈코 다 베이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고된 인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 말년을 너덜너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년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말년을 너덜너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첫 번째, 덜컥덜컥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치고 급하지 않은 돈 없고, 금방 갚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며칠 후면 들어올 돈이 있는데, 오늘 돈을 빌려주면 분명히 갚을 수 있다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애걸복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더구나 돈을 빌려주면 급한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후한 이자도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죠. 처음부터 돈이 없다, 자신도 여유가 없다, 나도 죽을 판이다, 딱 잡아떼고 무자르듯 그 돈 부탁을 자르면 되었을 텐데, 상대방의 다급한 목소리와 처절한 애원조에 머뭇거리다 보니, 상대방은 틈을 발견하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나밖에 세상에 들어줄 사람 없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자리도 잡고 탄탄대로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라고 하고, 이번만은 정말이지 틀림없다고 하죠. 가이든이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새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으시나요? 돈 꽂으면 돈도 잃고 친구 잃는다는 말이 있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요즘은 무릎 꿇고 애걸복골 해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돈을 꽂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자식이 와서 돈을 꽂아달라 해도, 들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절하겠다, 인연을 끊겠다, 협박하고 난장을 부려도 절대 꽂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차피 꽂아도 인연은 끊어지게 되어 있으니, 돈을 지키고 말년을 지키는 길은 쿨하게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만년을 너덜너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두 번째,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한다. IDS 홀딩스, Value Invest Korea, BBK, 라임 자산 운영, 옵티머스 자산 운영, 금융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모두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회사들이에요. 피해 규모도 한 건마다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개인이 인력 사기치는 것은 세상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100억 이상 사기치면 전국에 다 소문납니다. 그럼에도 1,000억 1조를 사기쳤다? 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사기사건에는 뒷배경도 화려하고 든든합니다. 모두 최고 학력을 가진 배울 대로 배운 놈들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끼고 서민들을 등쳐먹는 게 바로 초대형 금융사건들의 특징이고 자표 들어가 봐야 얼마 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원금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사기범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점점 더 금융은 복잡해지고 파생상품도 새롭게 별난 이름으로 늘어납니다. 조이팔 사건처럼 의료기기 같은 것을 내세워 여기에 투자하며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상품 다단계 사건도 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모은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금마저 보장된다는 사탕발림의 그 알지도 못할 곳에 투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인생말년을 너덜너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세 번째, 자식과 손주를 위해 충동구매를 한다. 홈쇼핑을 보고 있느라면 자신이 필요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자식과 손주들 사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꾸 구매하게 됩니다. 물건을 보여주면 좋아하기는커녕 이런 것을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샀냐며 타박받기 일쓰지만 또 구매를 합니다. 어쩌면 자식과 손주는 핑계일 뿐이고 충동구매에 중독이 된 상태일지도 모르죠. 자식과 손주를 위해 돈 쓰는 것을 그만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입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가라고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말을 하지만 내리사랑은 여전히 흘러넘칩니다. 나이든 부모들이 안 사주고 돈 주지 않아도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윤택하게 삽니다. 자식 걱정 그만하고 허투루 돈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만련을 너덜너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마지막 네 번째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준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지켜 자식들에게 대우받고 산다는 것은 이제 불문율을 넘어 일반 상식이 되었지만 그 와중에 자식 등살에 못 버티고 재산을 내놓는 부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자식들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부모 재산은 넘볼 생각 말라는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들에게는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다 해줬으니 재산은 다 쓰고 갈 거라는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자식들과 네 재산, 내 재산을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제 친구가 미혼으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독하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식 때 하듯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내 때마다 선물해주고 용돈 주고 대학 입학했다고 등록금 대주고 어학 연수 비용 대주고 그렇게 조카를 자식 대하듯 애정을 듬뿍듬뿍 쏟았습니다. 지금 20대 후반이 된 조카가 어느 날 제 친구 보고 삼촌이 죽으면 유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영악한 건지 막돼 먹은 건지 똑똑한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의뢰에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 재산은 곧 내 재산이란 생각을 갖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스쳐가듯이 부모 재산 얘기를 꺼낼 때라도 따끔하게 그때마다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실넘실 야금야금 재산을 넘보기 시작하는 마음이 싹트거든요. 평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 재산을 남의 재산 보듯하라고 세뇌시켜놔야 넘실대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 심적거리감을 벌려 서로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살고 그 벌려진 심적거리만큼이나 재정적으로도 서로의 불가침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식 도와줄 능력 되면 도와주면 좋죠. 문제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자식에게 말년을 위해 지켜야 할 재산마저 턱턱 내놓는 데 있습니다. 이만큼 쌓아 올리는데 청춘을 바쳐온 인생을 날려먹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달콤한 한마디에 눈과 귀가 멀어 말년에 스스로 경랑 속으로 뛰어둡니다. 눈앞에 닥치면 어려운 것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만큼 경랑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평소부터 독하게 마음먹는 것을 연습해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평안하고 무탈한 인생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후반전에 후회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